오늘의 마지막 문제. 매니저가 직접 만드는 문제야. 크리에이티드. 지금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를 찾는 건데. 힌트는 곱셈, 덧셈. 이거 퀵비 일지일지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답을 얘기하고 풀이까지. 답이 맞으면 풀이까지 설명해 주시고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별 두 개짜리라서 어렵지는 않은데 난 왜 이렇게 어렵지? 맞나요? 정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해 주시면 풀이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김기주님. 우리방의 다크호스. 정답이 맞나요? 매니저? 동그라미가 2고 네모가 3이고 다이아가 5고 하트가 7이야. 그래서 맞아요. 김기주님이 2114라고 얘기해 주셨어. 네모가 3. 두 개를 곱해서 6. 두 개를 더해.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2, 2. 아, 두 개. 아, 동그라미가 2다. 동그라미가 2고 7, 3. 7, 5. 7, 7에 49. 4, 9, 1, 4. 4, 9, 1, 4. 아, 4, 9, 1, 4. 이해했다. 아, 곱셈, 덧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자리가 곱셈, 두 번째 자리가 덧셈. 2, 2, 3은 6. 2 더하기 3은 5. 그 다음에 7, 5, 3, 7, 5. 7 더하기 5는 12. 그러면 7, 3, 21. 7 더하기 3은 10. 2 곱하기 2는 4.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7, 7은 40고 7 더하기 7은 14. 4, 9, 1, 4. 어, 맞았어요. 아, 이제 풀었네요. 곱셈, 덧셈이니까. 오케이. 매니저님이 정답이라고 얘기하시네요.